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.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계획에서 말씀드렸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작하자마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거예요. 계획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차가 빨리 가려고 이렇게 액셀을 확 밟으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공회전을 해버릴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 차랑 지면이랑 그 마찰력 사이 이런 어떠한 것들이 맞물려 같이 돌아가는 것들이 있을 텐데 마음이 급하면 이제 단어를 자꾸 던지는 거죠.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상대에 대한 배려인 것 같아요. 내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어떻게라도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 행동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적당히 조절을 잘 하면 속도가 너무 느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다 표현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지점을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거고 제가 그거를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인지시켜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. 사실상 근데 그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에서는 그런 부분이 한 부분 저는 아까 봤던 것 같은데 또 다시 들어보니까 아닌 것도 같고 해서 한 번 내지는 0번 등장했어요. 오늘 지금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해주시면 아마도 수업에서 계속해서 실력이 드실 거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숙제에서도 반복되고 있고 숙제 문항도 많이 바꿔놨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확실히 한 주 한 주 아마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자기가 넣고 싶은 것들을 딱딱 넣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야지 실력 상승이 오는데 그게 아니면은 실력 상승도 오지 않고 또 지쳐요. 마음이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. 오늘 제대로 잘 해내셨어요. 다른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. 제가 드려야 될 부분들 계속 드리면서 전진하고 있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 조만간에 이런 데가 있어요. 이건가? 아 이거다. Language Exchange라는 사이트가 있어요. 여기가 뭐냐면은 언어 교환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프로필 같은 거 올려놓고 나는 무슨 언어를 하는데 당신에게 무슨 언어를 배우고 싶어요. 당신에게 무슨 언어를 가르쳐드리고 싶어요. 뭐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영어를 한국어를 자기가 가르쳐주고 영어를 나한테 가르쳐주니까 한국어를 서로 배우고 한국어, 영어, 언어 교환을 할 사람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. 지금 당장은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 글쎄요. 한 달 정도 생각해서 여기에 맞출 실력을 여기에 가능하게 만들 실력을 급진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자마자 오늘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말씀을 드려보네요. 바로는 안 될 거예요. 근데 아마 글쎄 한두 달 정도 가능할까? 이쪽으로 저는 조금 발을 좀 뻗어볼 것 같아요.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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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